아 긴장되네 고려의 명곡 오늘은 조금 특별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이 일상의 작은 기억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음악으로 함께 응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 때 되게 긴장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긴장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무대를 꾸밀 가수 뽑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중요한데 순서 중요해 아 태희 여유 있다 R&B, 힙합, 발라드, EDM 등등 각자의 장르에서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의 막강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주환 뮤직 그리고 한혜입니다 이게 우리 안무대에 누가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안무대에 소란히 했었거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괜찮은 것 같아 네 회의 뒤보단 난 것 같다 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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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탈출 너무 잘해 오인가 음 오늘 deinen 너무 Roslyn heritage 진짜 저 랩하는데 저 괜찮나요? 갑자기 세이버를 왜 하는데 저 저 한 해 랩 틀릴 뻔했어 저것 때문에 저 박자에 맞게 지금 새로 쓴 랩인데 그거 자기가 박자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박자를 뭉개트리는 소리가 나오면 사실 그냥 바로 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되게 분위기 좋았나 보다 다시 말해 그걸 가능하게 만드래요 다시 말해요 안녕 어... 그리야 안녕 이를 말아주세요 이런 말을 주세요 라고 했거든 그리야 안녕 이를 말아요 그리야 안녕 이를 말아주세요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유지 형 노래 잘한다 어우 잘해 나 길게 부족한ла 마이 내 삶 아 터졌다 터졌어 찢었어 됐어 손을 머리 위로 everybody say I love you I love you Say I love you Say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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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좋아 몇 번 벗고 왔어 지금? 열다섯 번 정도 벗고 왔어 열다섯 번 벗고 왔어 좋아 나 완전 찢었어 완전 찢었어 소리 실로 좋아 유지하네 그리고 당신은 와 분위기 너무 좋다 오 좋다 이게 표 많이 나오겠네 아 아 이건 좀 좋은데 오 박씨야 박씨야 오 약간 웃음 느낌 나는데요 오 웃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랐어 그냥 와 아 잘했습니다 오 잘했다 됐어 과연 명곡 판정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보여주세요 소란을 꺾었네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겼는데 막 기뻐하지 않네요 뭐 제가 생각한 건 1승이 아니니까 그치 이걸면 당연한 결과다 아니 뭐 태이가 안에서 자 다음 누가 나오지? 믿고 듣는 감성 보컬리스트 태이입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대주문이 너무 안 좋네 야 하필이면 태이가 바로 나오냐 아 태이다 태이 아 태이네 네 되게 긴장했어요 어때요 뭐가 자신감이 있냐 약간 웃음 코스가 있던데 외할머니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지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한 3년 정도 치매를 앓고 계셨고요 저의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김광진 선배님의 편지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진 선배님의 편지 저거를 딱 얘기하시고 빨빨로 노래를 하니까 그 편지라는 노래가 이게 또 사연도 중요하니까 연인과의 이별의 느낌이 아니고 이게 딱 그 그리운 할머니와의 그렇게 느껴지는 가사가 되니까 더 감동이 아니 저런 작전이나 짜주지 아니 저 멍맙이 아닌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것도 나름 어떤 의미로 소름 삐지지 않으세요 어떤 의미인데요 이거 소름 많이 깼쳤어요 소름은 최고였어요 소름은 넘어졌어요 어우 그냥 시청자분들도 소름 돋겠다 이거 여기까지가 이거 안되겠다 야 뮤지컬이다 아니 노래 가사네 여기까지가 끝이네 진짜 와 신나운 날들을 견뎌 왔음에 감사하오 와 와 와 와 너무 좁아 아니 뮤지 형 세 분이 너무 자리가 불편한건지 형장이 불편한건지 의자 좀 넓은데 앉지 뮤지 너무 슬픈데 너무 시무룩인데 너무 좁아보이네 이기는 편곡과 연출을 해왔네 노래 시작하기 전에 일단 나의 사연을 하나 깔고 가다가 연출 한번 나오고 와 진짜 혼자서도 얘기를 하네 저희 스태프들이랑요 좀 쉴 수 없어요? 코멘터리 찍냐고 스태프들도 봐야죠 모니터로 같이 해야되네 저희 스태프들이랑 토크하는 프로가 아니에요 사랑한 사람 아니 이거는 누굴 죽이겠단 변곡이지 저게 죽고 계실 수 와 아니 너무 너무 슬퍼 너무 귀여워 미안한데 유지 형은 곧 울 것 같아 유지 심으룩해 가 달라버렸네 달라버렸어 와 아무 욕심이 없으면 왜 저렇게 불러 노래를 어? 와 저 죽이기 쉽지 않겠다 와 저거 봐 그냥 울어 그래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짐 싸 사실 마음을 포기했어 솔직히 짐 싸 짐 싸고 있네 지금 이제 가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싸자 아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명곡 판정단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보여주세요 아 벌써 승리자의 얼굴이다 아 김정환 유지 유지 이거 이거 올인한 거 아니야? 너무 울다가 버튼으로 놓쳤나? 그를 너무 감동받아서 이런 경우가 있어 너무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시 누르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아 어제됐건 저희가 이겼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기면 뭐 안 될 정도의 무슨 뭐 그런 데였나요? 여기 이겼는데 다 버튼을 누르는 걸 까먹을 아니 아니 현장에 없으셨잖아요 아니 아니 정말 좋았어요 저희 무대 물론 세 분도 뭐 뛰어난 가수인데 물론 데이 씨 무대 좋았지만 저희 무대도 좋았어요 내가 쓴 거 뭔지 알아요? 이거 했으면 좋았어 아 아 진짜로 100% 졌어 이거 했으면 좋았어 와 동원 형도 놀랐잖아 형도 놀랐잖아 형도 놀랐잖아 예상 못하셨어 고인도 엄청 놀랐네 크로트 왕세자로 돌아온 야 정동원입니다 와 정동원 척척 반중이네 여보 어머니들이랑 누님들이 최골이 최골이 짐 싸 야 동원이 못 이기겠다 아 아 아 짐 싸 짐 싸 이제 정동원 잡으면 되네 참 동원님만 잡자 얼음문 놀이 많이 오셨으면 정동원의 정말 다 놀르러였네 정동원입니다 와 다 큰 거 봐 우와 너무 멋있다 비율 봐 안녕하세요 가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달라 반응 어마어마어마 문이 달라 와 눌미는 분은 다 누르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렇지 경연에서 필승 전략 중 합창단 네 네 와 와 우리가 쌓아왔던 평범한 나를 드리다 얼마나 소중한지 바라보려줘 저 나이에 저렇게 토하기가 쉽지 않은데 노래를 잘하네 동원이가 또 할아버지랑 오래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생각하면서도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 감사합니다 형은 왜 울었어 약간 감동을 받았어 팀에 도움 되는 행동을 좀 해요 그럴 수 있잖아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이번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선택 보여주세요 팬덤이 팬덤도 그렇고 너무 잘했으니까 과연 아 아 잠깐만 오케이 물어볼게요 우리 세 분 너무 대단하죠 정동원과 테일을 꺾을 수 있었던 어떤 핵심 요인은 뭘까요 제가 큰 옆에서 에너지가 되지 않았나 전 진짜 생각해요 그날은 그날만큼은 문인템에 떨어질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날만큼 제가 조합은 잘 짰죠 우승한 거 아니야 진짜 우승한 거 가능하겠는데 진짜 마지막 선택의 결과 보여주세요 어머나 여기서만 이기면 우승이죠 아 아 올케 로슨 올케 로슨 올케 로슨 심지어 순서도 앞쪽이었는데 올케 로슨이랑 다 이겼어요 되게 잘한 거야 두 번째 순번이 좋은 순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제가 있었다는 거 그거